한동훈도 다 친윤인데 지금은 비윤회 대표가 한동훈이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 봐라. 대통령이 저 꼴인데. 상남자는 될 수 있지만 상대통령은 안 돼요. 아니. 김건희 영부인을 위해서 방탄 공천해서 총선에서 실패했고 느닷없이 민정수석을 만들면서 김대중 대통령 소환해서 민심을 듣겠다 했을 때 모든 국민과 박지원이 뭐라 그랬어요. 이건 김건희 보호. 방탄 민정수석이다. 6일 만에 김건희 방탄 검찰 인사를 했어요. 그랬죠. 그랬다 봐야죠. 얼마나 떠들고 있어요.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최상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에 26차례 하루에 통화가 기록이 남았어요. 그리고 3월 달에 85조를 정부가 지출해서 총선 이기려고. 85조 지출 안 했으면 한 5석 됐을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냐고. 그리고 공기업의 낙천 낙선 인사 90명을 공공기관에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최상병 찬성표 던질까 봐. 아니 그러니까 특검 거북권 행사해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거북권 행사하고 돌아왔을 때. 민주당이 약관이 가만히 안 있어야 돼. 절대.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그래요. 왜 민주당이 박찬대권 대표가 강하냐. 대통령 봐라. 대통령이 저 꼴인데. 우린 그럼 당하고 있어? 5천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 보호 못 하면서 5천만 국민 보호하겠냐? 그러면 상남자는 될 수 있지만 상대통령은 안 돼요. 국민보호하라고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홍준표 시장이 한 이야기. 국민 민심을 꺾어버리려고 하면 큰 코 다친다. 안 돼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검찰을. 이건 지금 그분들이 전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라인이에요. 그때는 한동훈도 다 친윤인데 지금은 비윤회 대표가 한동훈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라인이라서 오는다. 친윤이 국민의 의미도 없고 없어요. 이건 돌아서인 거예요. 민심이 돌아서니까 레임덕이 가속화되는데. 그런데 검찰총장, 아직 차장, 부장까지 교체를 해버리면 이원석 총장이 나갈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손발을 다 잘랐는데 지금. 이원석 총장이 절대 안 나가야 됩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했잖아요. 7총원의 침묵이 엄청난 거예요. 너무 심심해요. 반응이. 담당 부장까지 교체하면 이원석 검찰총장 나가라는 신호다. 이미 나가라는 신호죠. 이미. 그렇죠. 그런데 어제부로 안 나간다. 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